아주 뭐 지상파 방송 여러분 테레비, 그 다음에 테레비하고, 그 다음에 뭐 라지오, 그 다음에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선전되는 분들입니다. 여러분 남원에는 석춘하이와 이도령이지요. 그런데 그분들보다도 더 유명한 분들이 계세요. 천도는 천도촌향리 대회가 있습니다. 이분들은 아주 유명한 분들이죠. 우리 경상도에서는 아주 이름 있는 분들입니다. 지금 곧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실건데, 나오시면은 여러분 큰 박수. 전교서부터 발걸음 1대마다 이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. 천도촌향리 대회 합시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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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동양계의 달빛 아래 동양경호 진하이라 동궁선사 세무선이 사회삼을 희망고여 문방주 들렀어 삼모녀의 흥을 바라보니 중산머네 도와받고든 동양가슴 설레이리 어서오서 우리의 청도 기사원의 사랑과 얼씨구나 옥구나 내 사랑이 우리 청도 세정일세 어휘 어휘 디료디 디료디 디료디료디 우리 온 형님 왜 웃으신다 영국이 따로 있나 아니 이거 말고 영원히 어떻게 갔나 고아 고춘 피로지로 간만의 비는 익어가고 일대쩍이 춘향이도 세모라 배산머리라 발전의 꽃게 넘어가던 바리하리 도령님은 한 해라도 서시고 고산세를 반짝을 잔게 희망받은 꿈도 많은 고향끼도 훈춘향이는 도령님만 기다리라 정춘만 흘러가네 희망님만 고자한 희망 도령님은 언제나 도령님 만나 대알같이 살아볼까 얼씨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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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워가 좋네 우리 정도 세정일세 박수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즐거우시죠? 춘영아 오늘 이런 어르신들 많이 멋있는데 오늘 예쁘게 인사 한마디 하지 않니? 네 우리 어르신들 만수무강하시고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흥겹게 태평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세요 박수가 되세요 박수 박수 사전을 내어서 구워간다 정원을 빠지어 구워간다 속상한 맹대로 한동안 이리 돌기도 하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리야 이리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나 좋아 얼씨구 좋다 우리 어르신들 기절하며 꽃을 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성 청사 초롱에 불발려라 청사 초롱에 불발려라 이전 전당군이 다시 온다 봉수대 봉수가 아니 위리하니 날 웃기는 못하리라 위리하니 날 웃기는 못하리라 위리하니 날 웃기는 못하리라 울산으로 요원 울시고 좋다 볼락이 있는 이력이 보다 꽃을 자라서 낳아준다 울산으로 뜨거운 곳이었다 강한 눈물이 높이 떠서 눈 아래를 훨씬 더 우주루줄 춤을 춘다 기다려 위리하니 날 웃기는 못하리라 울산으로 요원 울시고 좋다 볼락이 있는 이력이 보다 꽃을 자라서 낳아 땡다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우리 국악은 항상 밥에 이렇게 즐겁게 마련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uler